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2216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가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었고 피고는 보성군에 있는 보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성군이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긴 것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이유는 좀 다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보성군이 2006년 8월에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을 합니다. 2019년 11월에 운영을 하면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km 정도에 떨어지는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추진을 해서 2009년에 설치를 한 거죠. 피고는 2007년 추진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설치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성군이 상위 관객단체한테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피고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 두 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절차를 피고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2008년 2월에 매립장입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 소속 보성군 공무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서류를 위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가 2009년에 매립장입이 운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폐기물 시설 초취법상의 입지선정위원회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하니까 원고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민 참여 기회 자체를 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고 보성군이 국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 성질은 없다. 아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설치계획 승인 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아까 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도 않았고 서류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승인 신청 처분 자체가 무효 판결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한 것까지 형사체포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입지도 실제로 부실이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사정 허가도 무효가 되고 위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한해서만 서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보송군이 폐쇄해야 되죠. 그런데 뭘 또 하나 보냐면 대법원이 2008년 2월에 원고가 그 지역의 거부지문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소송은 지금 2015년에 지금 2013년 이 정도 됐을 텐데 설치 2009년에 됐었잖아요. 그런데 절차 침해는 2008년 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2008년 2월에 이 원고들이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봐라고 해서 원심을 돌려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거주민이 거기서 살지 않았다면 원고 청구 기각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사건은 행정 절차 참여 권리가 사적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대상도 안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일반적인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 절차에 관한 여러 소송들이 있죠. 폐기물, 방사능, 발전소 여러 가지 있는데 서류를 위조해서까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가 아니라면 위자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정 절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자료 인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한번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